매트라든가 보일러에 보시는 전자기장 환경 인증까지 다 받았어요. 그렇습니다. 우리 가족이 배고 우리 아이들이 사용할 건데 지금 얼마나 안전한지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 그렇습니다. 그리고요. 2016년형 백화점 판매 동일의 이 제품 2016년형에는 또 좋아진 게 있는데 이것도 좀 하나 보여 드려야죠. 자랑해 드릴 게 굉장히 많습니다. 지금 이제 보일러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 보일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보여지고 있는 이 매트 안에 기존의 자사 온수관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S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16년형은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중의 S관이에요. 그래서 이런 틈새 틈새 사이 간격들이 이렇게 넓지 않고 좁죠.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주 균일하게 따뜻해지는 쉽게 얘기해서 온수관이 더 길어지고 촘촘하게 잘 들어갔다는 거예요. 더 빨리 되어지면서 서서히 식는데 그 온도만큼은 균일하게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바로 이게 더 새로워진 2016년형의 바로 이 온수 매트. 삼온온수파의 온수 매트고요. 자 그리고 앞쪽에 와서 저희 잠깐 좀 보여드리자면 보일러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이 보일러도요.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왼쪽과 오른쪽의 온도가 지금 각기 다르죠. 좌우 분리난방이 되는데 이건 여러분께서 1도씩 1도씩 원하시는 온도를 양쪽에 다 체질에 맞게끔 원하시는 온도에 맞게끔 세팅이 다 가능합니다. 그렇습니다. 1도씩 세밀하게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 보니까 오른쪽에서 자는 우리 남편은 조금 더 시원하게 자고 싶다. 이러면 온도를 낮추셔도 되고요. 꺼두셔도 되니까 전력을 한 번 더 아껴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. 이게 여러분 딱 한쪽 꺼두시게 되면 그만큼 또 전기료 걱정을 한 번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삼온온수파의 기술력이 이런 겁니다. 전기료 걱정을 줄일 수 있는 게 스탑앤고라고 해서요. 일정 온도 이상이 올라갔다 그러면 굳이 작동할 필요가 없잖아요. 그렇습니다. 우리가 연비 좋은 차 보면 정차 시에 시동 꺼지는 것처럼 이렇게 딱 일정 온도가 되면 작동이 멈추면서 전기료를 한 번 더 아낄 수 있는 그런 전기료까지 생각한 온수매트. 여기에 또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. 리모컨이 안에 또 채택이 돼 있어요.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일러 사실 이 발밑에 두시게 되면요. 작동하기가 좀 어렵잖아요. 그럴 때 이 리모컨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바로 작동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. 그냥 누워서 이렇게 딱 켜셔도 되고 아니면 온도를 1도씩 이렇게 조절해도 되고요. 전원을 껐다 켜다 하실 수도 있겠고 이게 바로 프리미엄 온수매트가 갖는 이러한 장점이 되겠습니다. 리모컨까지 채택이 돼 있다는 거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.